반차 먼저 활동하죠 뭐 그건 뭐 좀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단미활동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 체제 유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군사의 단미활동, 군대를 갖다가 상주군에서 뭐 자꾸 24개월에서 10개월 해가지고 나중에 뭐 나중에 용병이라든가 월급 주는 뭐 용병으로 프로야구 보니까 빚자들 보니까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전부 다 외국사람들이요 뭐 외국에 오는 느낌입니까 뭐 스포츠 이제 군대대원금으로 와야죠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사의 폐기 및 약사를 서듬치 않고 특히 기무사 국정원들 없애라 해체 시켜라 그럼 간첩 잡지 마라 하는거에요 그런 사람들 또 시작되고 있죠 국가본부 해체하는 사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왜 무상 신인 주주니까 거기까지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 60 협회에 보면 당차 친북, 연북, 종북 활동을 제가 얘기하고 왔는데 이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민노당 당원들 지금 통지당 민노당이 통지당하고 이렇게 측이 했으니까 민노당이나 통지당이랑 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또 구속되면 그 간첩 행위자들을 비호하고 감옥 없이 나오면 연구소 소장, 구소장의 유로가로 계속 해주고 개별적으로 또 이 간첩 활동을 하고 당차원에서 간첩 활동 및 종북 활동에 대해 당차원을 비호해 준 이야기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간첩을 잡았다 하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간첩을 잡으면 그 변호사 조작이라 그러죠 그런 것은 변호사 단체 했죠 그 다음에 한미군사훈련 방대하고 북한 체제 찬양하고 내란농무 반국가 행위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70페이지에 보면 이석기 내란농무 사건 재판 이후 통지당 활동 요게 좀 극한 것인데 지금 일단 통지당의 북한 추후 활동이 언급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왜? 이 재판에 이석기가 세번으로 세 버리니까 이거 안되겠다 싶으니까 이체 그건 안하고 애국과도 부른다 안 부른다 지금 내부에 좀 불안이 없나 봐요 부르냐 안 부르냐고 그런데 이 통지당 해당 재판에 단격을 집중하면서 재판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쓰면서 또 한 번이라면 박근혜 아웃! 해가지고 이제 이걸 협박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줄줄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이 세월호 참사를 이 뭡니까 국정원의 무력화하고 연결시키면서 통지당 하고 이 세월호 참사를 링크시키면서 안전하고 안보는 다른 곳이요 링크시키면서 전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전 안보를 같이 해서 국정원 해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목결이라는 대중홍보 잡지를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요 보니까 전부 다 반미 반 반정부 인사고 다른 반정부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최근에는 선제소득을 하는데 대한민국 침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져야 한다 최고로 제가 최목기라는 대중홍보에 그렇게 돈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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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희씨가. 그런데 얼마인지 또 그런 사람을 용어 키우죠. 그걸 깨닫게 써가지고 논리개발한다는 이야기에요. 유원장이 이렇게 하니까 진보정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체제에 반한다 하니까 이건 반하는게 아니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논리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깨닫게 쓰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봤어요. 상위대국의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정화 해체하고 반정부 투쟁이 선전선동을 병합하면서 현정부를 억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뭐요? 이재희가 농담이었다. 이재희가 농담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길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에 왜 이런 불순한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80년대, 90년대에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 하는 것이 소유였습니다. 민주화.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공권위기 정하는 세력은 민주화의 타이틀을 써라.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결국은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인지 종목 세력인지 이 통과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발마루공화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을 찬양했는데 자신의 체제를 가감 없는 나치 정당이나 또는 공산당 같은 극우국자 정당에게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를 포용해 가지고 그들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체제 공격으로 이어진 역사적 도움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4일 지방선거는 마쳤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소명의 창 결단, 즉 홍준당의 계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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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